xtvn 제공 서울은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xtvn은 오는 8월 13일 오후 8시 하이틴 드라마 복수노트2를 첫방송한다고 23일 소개했다. 이 드라마는 아이들이 미스터리한 복수대행 애플리케이션 복수노트2를 통해 억울한 일을 해결해나가며 성장하는 내용이다. 전작 시즌1은 10대들의 지지를 받으며 웹루적 조회수의 1,100만뷰를 기록했다. 시즌2에는 영화 옥자의 주인공 안서현 mnet 프로듀스 백길 시즌2 출신 사무엘과 고등래퍼2 출신 지민혁이 출연한다. 이밖에 박희진 성지로 서유리 등 성인 배우들도 나선다. 본 방송의 앞서 이날부터 복수노트 시즌1 을 편성의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인다. lisa.yna.co.kr 2018년 7월 23일 10시 30분 송고